자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이 영어를 결코 절대 쓰지 않으실 거라면 뭐 영어를 배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역하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어 보는데 제일 먼저 이때 뭐뭐가 있다 없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there is라는 말로 먼저 처음에 시작을 해 볼게요 왜 제가 there is라는 말로 시작을 했냐면 이 문장 전체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뭐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 라는 그 결론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 주고자 there is라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라는 단어는 물론 여러분께서 많이 아시는 단어 뭐 meaning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우리도 외래어로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도대체 포인트가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포인트가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실제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도 외래어로 쓰고 있는 건데 meaning 대신에 이제 포인트를 집어넣고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중요한 건 이제 포인트가 없다 말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부분을 there is no point 이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point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there is no를 그냥 뭐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처럼 기억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바로 이 there is no point 바로 뒷부분이 중요한데 뭐뭐를 하는 그런 포인트 뭐뭐를 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이제 좀 구조를 보자면 이 포인트가 어떠한 포인트인지 이 포인트를 일종의 설명해주는 그런 말 뭉치들이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 이 뒤에 바로 to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을 넣어서 뭐 이러이러 하는 포인트 이렇게 뒤쪽을 꾸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배우는 포인트 이렇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there is no point to learn English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there is no point to learn English 자 그래서 조금 빨리 가보면 there is no point to learn English there is no point to learn English 그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 말이 바로 만약에 당신이 영어를 절대 쓰지 않으실 거라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만약에 뭐뭐라면 이라는 바로 if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뭐뭐 할 것이라면 그러니까 뒤에 바로 you가 들어가고 사용하다 쓰다라는 것은 뭐 동사로 use를 쓰면 되는데 절대 안 쓴다 뭐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use 앞에다가 never를 붙여서 never use라고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문을 보면은 결코 쓰지 않으실 거라면 즉 당신이 앞으로 그러할 거라면 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앞으로 이 어떤 주어의 의지 주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조동사 will을 붙여주고요 합치면 이렇게 되겠죠 you will never use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실 English라는 말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은데 영어는 좀 지독히 반복을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대명사로 그것이라고 해서 it 이라는 말로 받아주겠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if you will never use it you와 will은 축역이 되어서 you'll 이 정도로 발음이 되고요 if you will never use it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point to learn English if you will never use it there is no point to learn English if you will never use it there is no point to learn English if you'll never use it there is no point to learn English if you'll never use it 자 두 번째 문장은 우리말로 보시면 좀 일견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한 번씩 저희가 해봐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는 현재 우리의 인구 증가에서 우리를 지탱할 충분한 자원이 없다 그렇죠 지금 인구 증가가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뭐 심심치 않게 저희가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을 영어로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전체 문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충분한 자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주는데 there is 같은 말로 시작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 나와야 되는 말이 충분한 자원입니다 이 자원이라는 단어는 보통 이제 resource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충분한 자원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 복수용으로 써야 좀 더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충분한 자원들이 지구상에 있지 않다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분한 영어로 이제 enough 그리고 자원들 복수로 해서 resources 이렇게 붙여줄 텐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이 resources라는 이 명사에 맞춰서 바로 there 바로 다음에 있는 이 비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야 합니다 뒤에가 복수기 때문에 there is가 아니고 there are 이렇게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 지구상에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지구는 영어로 그냥 this earth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전치사로 어디 상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도 보통 한자어로 상을 쓰잖아요 영어로도 여기에 가장 적합한 전치사는 보통 on 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가보면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on this earth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 to 하고 동사 원형이 와서 바로 이런 동사 할 그런 resources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로 뒤에 to 하고 지탱하다 라는 동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탱하다 라는 동사는 sustain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뒤에가 이제 to sustain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지탱한다 뭐 이게 원문이었으니까 바로 뒤에 sustain 뒤에다가 목적으로 us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to sustain u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to는 어디랑 이어지는 거냐면 그 앞에 나왔던 enough resources라는 부분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enough resources to sustain us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를 지탱할 충분한 자원들 이런 말인데 이걸 전체 문장에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on this earth to sustain us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우리를 지탱할 충분한 자원이 있지 않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꾸미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의 인구 증가에서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만들 때가 좀 어려운데 제일 먼저 현재의 인구 증가라는 말을 만들어 볼게요 현재의 라는 이제 형용사는 영어에서는 current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인구 증가라는 말은 그냥 하나 외우셨으면 좋겠네요 population growth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인구 증가 우리의 현재 인구 증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our current population growth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이 되죠 이런 우리의 현재 인구 증가에서 이 에서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그 추세나 어떤 가격이나 아니면 어떤 뭐 페이스 같은 거 있죠 속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앞에는 대부분 at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우리의 인구 증가에서 란 말은 at our current population growth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현재 우리의 인구 증가에서 뭐라고요? at our current population growth 자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on this earth to sustain us at our current population growth 자 이번에는 한 번에 쭉 이어 볼게요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on this earth to sustain us at our current population growth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on this earth to sustain us at our current population growth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on this earth to sustain us at our current population growth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there is, there are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영어 문장들을 만들어봤고 또 to가 어떤 명사 뒤에 쓰여서 뭐뭐할 또는 뭐뭐하는 명사 이렇게 꾸미는 것도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